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법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유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국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이후 1년간 20개 조항의 시행령과 13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협약체결 대상 사업을 핵심 기술 개발과 탐색 개발 단계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 체계 개발 사업 중 50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업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한 사업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과 성실수행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업체와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인 국방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 참여를 높이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방연구개발의 기획과 관리, 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 기술 기획 체계를 확립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 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도 높였습니다. 4월 1일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국방연구개발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